잡아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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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킹 1이 맞네 저 어떻게 잡았어? 플릿이 블록킹을 할 타이밍이 없어서 안으로 갈까, 바깥쪽으로 갈까 이걸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바깥으로 간 거야 저게 1점 막았다 일단 자, 비기닝 3구 공 높게 가요 수바 달아! 지금 밑 끝 쪽에 걸려서 포구가 됐어요 밑 끝으로 안정시키고 있는 포수 김범석 신혁우가 투어합니다 그런가 몸에 맞고 말아요 말로 상황에서 못 맞는 공이 나옵니다!